수리야 사람 잡아 녹다 녹다 이 집에서 너가 안 맞다 물으라, 물으라. 선배님, 괜찮으세요? 그럼. 아니, 손을 잡고서 손을 벗으려고. 오, 왔다! 벌렸어. 벌렸어. 어, 왔다! 기다려요. 지금, 지금, 지금. 노트. 형,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? 노트. 노트. 야, 너 내가 이래 가지고 있는데. 장난 좀 해? 죄송합니다. 형님, 월급 빨리. 나 깜짝 놀랐어. 입줄이 간만에 왔잖아. 아, 내가 손으로 좀. 죄송합니다. 여기 줄을 당했다고 당겨? 아, 나 이거. 아, 나 근데 정말. 뭘 알 수도 없고. 아, 나 이거. 쥐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앞에 줄을 당겨서 나 입힌 옷이라고. 어, 틀어보니까. 장난을, 장난을 치고 막. 형님은 왜? 낚시 하나만 왔어요? 왜 못 잡아요? 염장은 콕 쑤시는데. 살짝 열렸어요, 그렇죠? 진심으로 제가 예능 2년, 3년 동안 하면서 아, 처음으로 진짜 맞겠다고 느꼈습니다. 그 정도로 얼굴을 빨개지워가지고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, 진짜. 낚시가, 낚시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. 형님이 잡아야 우리가 편하게. 형님, 잡아주세요. 야, 너네가 내가 잡아야 나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불편하지. 아, 그런가? 아, 그런가? 그럼. 그걸 장난을 쳤어. 내가 확 올라왔어. 피가 없는. 내가 이런 거에 맞겠다 싶어서. 크랙 순환이. 자꾸 조사. 야. 저affe. 내 삶. 지금 그리 알아서 알고 계시나요? 랍. 스마일. 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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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. 그리. 그리. 그리.